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정리의 13번째 시간, 사랑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삶은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늘 동행했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아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그의 일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교적 풍족한 농부였던 그는 엘리아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승을 쫓아갔습니다. 헌신적인 그는 엘리아가 승천하는 현장에도 동행했고, 끈기와 헌신으로 인해서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 때보다도 더 열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과 백성의 회개를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점은 서민들과 동행하면서 백성의 어려움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자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을 위하여 가루를 뿌려서 먹게 하는 등 서민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영감으로 인해서 적국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은밀한 곳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사전에 인식하고 왕에게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의 군대보다도 강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유명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잘못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의 행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포인트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스승인 엘리야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사역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많은 감수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 땅 끝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도 많고 불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백성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이나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도움을 베풀고 겸손히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돼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네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부일수레와 부일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열한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열한기하 3장 10절 말씀 열한기하 3장 10절 말씀 열한기하 3장 10절 말씀 열한기하 3장 10절 말씀